힌트 주면 바로 땡이래. 저기가 석유가 많이 나요. 빨리 얘기해 줘. 브루나이. 다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캠버디아. 다음. 네덜란드. 역시. 이거는. 이거는 되게 헷갈려요. 느낌이 왠지 아프리카 느낌이잖아. 유럽이 있어. 리투아니야. 이거는. 힘들지? 나 이거 아는데 너 힘들어? 안 힘들어? 이걸 어떻게 알아? 너 안 힘들어? 나 이거 힘든데 나도. 나는 힘든데 이건 아는 게 너무 색깔 배합이 이뻐서. 그래? 에스토니아. 이거 뭐야? 이거 저건데. 이게 뭐야? 생명 검사하는 거. 이거 뭐야 하면 안 돼. 이거 힌트 주면 안 돼? 이거 알아? 우와. 처음 본 뜻이야. 우크라이나지? 맞아. 그래서 지금 핫하다고 그 얘기 해 주려고 그랬듯. 이건 뭐. 이건 뭐. 아르헨틴. 좋아 좋아. 아는 데 나왔다. 아는 데 나왔어. 가구 브랜드 아시죠?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에코돌. 에코돌. 샷. 고지가 보인다. 오예. 산마리노. 대박. 대박이다, 형님. 진짜 대박이다. 야, 너 진짜 이거 못 맞출 거야. 아, 여긴. 바로다. 아, 여긴. 바로다. 스위스. 앗! 진짜 둘이 날이 났어. 우리 둘, 둘만은 이거 하고 있어. 됐어. 됐잖아요. 튜니지? 어디예요? 몰... 몰티브. 몰티브가 어떻게 생겼어? 되게 다르다. 그리스. 자, 4개만 하면 돼? 4개만 하면 돼? 어. 이거는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알아. 프로라티야. 폴란드? 와, 좋다. 자, 2개 남았어. 이야. 몽이 저렇게 돼 있네. 붓기는 참 못하네, 진짜로. 부탄. 알았어? 알지, 알지? 몰라요, 몰라요. 아, 진짜 똑똑하다. 하나만 더 맞으면 돼? 어, 하나, 하나. 에이, 이건 쉽지. 자. 어디야,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왜? 기억이 안 나? 설마. 핀란드! 예! 예!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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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신나 봐. 아이라이트. 고기. 고기? 예. 원하는 거 있어, 고기? 고기. 하나, 둘, 셋. 무생채. 아, 진짜. 긁혀. 아니, 자기 저녁 후회가 저녁 무생기 시키는 거야, 자기. 또 라인머스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저녁 무생채. 이게 있어야 돼요, 밥도둑이야. 왜 맞췄니? 아, 진짜 이게. 소금이 미역국 남았어, 하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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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